경북경찰청이 내일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수능 당일 도내 73개 고사장 주변과 교통혼잡지역에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700여 명, 순찰차와 사이카 210대를 집중 배치해 수험생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고사장 주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출입로를 사전 확보하고 주요 교차로와 터미널 등 40여 곳에서 수험생 태워주기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사장 주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출입로를 사전 확보하고 주요 교차로와 터미널 등 40여 곳에서 수험생 태워주기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